영등포구가 1인 가구 주민모임 원뿔원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29세 1인 가구 10명으로 예비 1인 가구와 자립준비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민모임은 퍼스널 컬러 진단, 요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4월 30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.